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7, 8분 거리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바로 또 썰의 마을 카페 골목도 있고 또 지금 한강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한강도 접근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싶고요. 또 9호선 라인 골드라인이죠. 9호선 라인 이용하고 7호선도 있고 또 여기 3호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은 편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가까이 현충공원 굉장히 좋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서 저도 안에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좋고 앞으로 또 이 반포 아파트, 지금 반포주공 아파트가 기대가 굉장하죠. 앞으로 평당 1억은 당연히 넘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포 옆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네들이 그만큼 수해를 볼 수 있다. 나중에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은 교통이 아주 좋아요. 여기 뭐 고속터미널에서 우리나라 강남의 중심지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터미널에서 양팔 벌리기로 이쪽 저쪽 다 이쪽에 삼성동까지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는 이것만 한 곳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교통도 잘 돼 있고요. 또 게다가 생활 인프라 보면 이제 이쪽도 법원, 법조단지가 있죠. 굉장히 또 우리나라에서 또 내누라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동네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서초구가 높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으로 교육대학도 있고 고등학교.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자녀가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유명한 서초구, 서울구, 상문구, 동동여구, 서문여구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학군도 좋고요. 또 이제 보면은 이제 공원도 잘 갖춰져 있고 서울 서리풀 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가까이 있고 또 이제 예술의 전당. 우리가 공연을 보려면 저기 멀리서 오려면 늦게 끝나잖아요. 10시 이 정도 끝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으면 가볍게 오늘은 뭐 하나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곳이다. 예술까지 같이 덤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곳은 직주군접이라고 말씀드렸죠. 강남의 터미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사방팔방으로 직주군접지로 아주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뭐 지금 강남의 다세대 주택도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아파트가 30억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희소 가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우리가 출퇴근하기에 이만한 지역은 없다라는 말씀을 입지에서 설명을 주셨어요. 반포동이면 뭐 근처에 방배동을 포함해서 정비사 관련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개발원제에서 좀 만나볼까요? 네 그래도 이제 이 서초구 같은 경우는 계속 재건축도 이루어지고 재개발도 이루어지고 지금 아파트가 자꾸 속속 새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서초구에는 지금 이 반포 아파트 있죠. 이 한강을 따라서 반포 아파트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을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하게 뭐 가치도 높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방배동도 안에 보면 여기 구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조금하게 15구역까지 나눠져 있어서 조금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산도 예전 이 방배동보다 용산이 더 먼저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못했는데 여기도 지금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왔지만. 그래서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쪽에 결국은 다세대가 세월이 지나면 아파트로 변모하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이제 정보사 부지 개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첨단 산업들 스타트업 입주 가능한 그런 저기 오피스타운으로 거듭날 것 같고 지금 저기 예술의 거점도 거점도시로서도 여기에 또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죠. 게다가 이제 한강 아트밸리 조성사업 개회관이 있는데 좀 이게 PPT가 이쁘진 않은데 세비섬 아시죠. 한강에 보면 세비섬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쭉 따라서 이 보행 우리가 산책 코스로 예술의 전당까지 쭉 따라서 이렇게 산책 코스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예술의 거리라고 그러죠. 앞으로 예술의 거리까지 탄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바로 또 그 옆에 서초구의 하림 도시 첨단 물류단지가 들어오는데 이 첨단 물류단지는 서울시에서 700% 여기서 달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는 400% 용적률을 하겠다 이래서 조금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첨단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는 지하나 이런데 이 산업 쓰레기까지 쓰레기 처리장까지 다 깨끗하게 들어오고요. 또 물류단지 있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아주 깨끗하게 들어옵니다. 게다가 우리가 택배를 주문하면 물류를 주문하면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바로 2시간 후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강남에서 택배도 아주 손쉽게 내가 어제 주문해야 되는데 깜빡했네 하고 바로 주문해도 오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서초구 여기 롯데칠성 코오롬부지 여기 삼성타운 빨갛게 라인이 그려져 있죠. 여기가 계속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서 종상향이 돼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계속 강남 쪽은 강남구나 서초구나 계속 늘어나고요. 그 늘어나는 양재동에도 가장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AI 첨단 산업이죠. AI 인공지능 로봇 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이 로봇 산업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 단지가 양재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도 들어오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마곡 이상으로 늘어날 거다 예측을 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AI 우리나라에서 또 최고 우수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카이스트 AI 대학원만 이쪽으로 옵니다. 그만큼 AI가 이쪽으로 자리 잡을 것 같고요. 그만큼 일자리 늘어나고 주택 가격은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사당 복합환승센터 있죠. 우리가 이제 사당동에서 보면 저쪽으로 의왕이나 이쪽으로 경기권으로 가는데 굉장히 복차게 도로가 꽉 차요. 그런데 그거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또 게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일자리 늘어나고 자꾸 개발이 되고 그러면 또 도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지하로 교통 소통을 편리하게 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공원화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 산책보스 공원이 굉장히 거를만 할 것 같아요.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양쪽으로는 도로도 있으면서 가운데 이렇게 공원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GTX C 노선이죠. GTX C 노선 양재역 오고 수소 A 노선. A, C 노선은 여기 삼성동에 오고. 그렇기 때문에 GTX 바로 여기 반포에서 터미널에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환승이 되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통팔다 교통이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GTX의 수해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반포동의 다세대 시세가 한 14평에서 실평수가 15평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좁지 않고요. 6억 6,500에서 6억 9,000인데 실거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조금 투자했다가 나중에 자금 계획이 세우면 들어와서 살겠다 하시면 미리 투자하시려면 실투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입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소득을 원하시면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면 월세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조율을 하시면 되겠고 140에서 160만 원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요. 대출 한 40% 이용하시면 3억 6,500에서 3억 8,000 정도면 이렇게 앞으로 투자도 하고 차입도 보시고 그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12 Elias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